나도 내가 이거 가질 줄 몰랐어 막연하게 갖고 싶다 그랬지 내가 살 줄은 몰랐어 근데 되게 손이 많이 간다 어 이거 손 많이 가 이것도 귀찮긴 한데 근데 해놓으면 이제 편하니까 아 진짜? 그리고 여기 펜트보다는 훨씬 그리고 손이 덜 가 으쌰 나 안 쫓겼어 여기? 그러게 안녕하세요 에리버 투어링 530 로커빌리를 타고 있는 서울에 사는 이깁입니다 반갑습니다 로운아 자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그냥 카라반 사면 편하고 안전하고 좋아요 이러길래 아 좋은가 보다 하고서 사고 어느 누구도 나한테 얘기해줄 게 없거든 내가 얘 사고서 제일 크게 느꼈던 게 그거였어 첫날 가지고 오는데 방지턱 같은 걸 하잖아 얘가 뒷바퀴를 들더라고 깜짝 놀랐어 얘가 지금 축이 하나에 이것만 연결을 하잖아 이것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뭔가 앞뒤로 이렇게 바퀴를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얘를 흔들더라고 아 진짜? 더 무거운 차를 갖고 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흔들리긴 흔들릴 것 같아 이거 이름이 왜 이렇게 긴 거야? 에리바 로커빌리 로커빌리 원래 컨셉이 로커빌리가 나도 몰랐거든 미국에 예전에 주쿠박스 있고 그때의 느낌이랑 그런 스타일을 로커빌리라고 하나 봐 그래서 이런 휠도 옛날 그때 그 느낌이고 밤에 보면 예쁘겠다 밤에 생각보다 밝고 괜찮더라고 어닝 같은 게 있는 거야? 이게 레일이거든 이렇게 홈에다가 천을 껴서 타프라고 치는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있어 이런 데 수납 공간 여기가 지금 침대 공간인데 침대 밑이 전부 다 수납이야 어 의자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의자 화롯대 화롯대 중요하지 그죠? 불멍해야지 우리 불멍해야지 그래서 그런 거 넣고 다니고 뒤는 뭐 똑같아 여기 보면은 이제 차랑 연결을 하면 이렇게 선이 하나 있는데 그걸 하면 브레이크 깜빡이 다 되고 후진등 되고 어 다 되지 아 후방 카메라도 닿네? 운전을 하면서 차에서 얘가 가리니까 안 보이잖아 그치 그치 어 그게 나는 답답한 거야 수진 넣으면 이게 연동돼서 보이는 거야? 아니 상시야 상시 그 다음에 요거는 전기 아까 아 전기 어 이게 메인 전기가 들어오면은 안에 이제 전기 다 쓸 수 있고 여기 배터리는 없나봐 배터리 배터리가 아마 납산 배터리가 200A가 기본이고 그리고 문제의 그 공간? 어 난 이거 잘 써 아 진짜? 우리 이거 없었으면은 아무 카라만 없었을 거야 그리고 이거는 상수도 물 한 40L 정도 들어가고 옵션이 없어서 옵션 넣으면 더 많이 넣어 우리는 40L에 애기만 시키고 우리는 뭐 저기가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로커빌리 로커빌리 이런 거 LPG가 들어가네? LPG가 10kg가 들어가고 얘가 이제 난방하고 저희 안에 가스렌지 이런 거 돌리고 어 생각보다 따뜻하더라고 영하 5도까지는 그래도 따뜻하게 이렇게 해서 이거 쓰고 그럼 너는 차를 살 때 이거를 먼저 사고 이걸 산거 아니면 이걸 먼저 산거 원래 큰 차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 아버지도 소렌토를 타시는데 아버지 소렌토를 내가 몇 번 몰아왔거든 좋은 거야 소렌토가 좋지 나도 다음 차 이거 사고 싶다 큰 차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샀는데 마침 얘까지 들어오는 게 피웠던 거지 게다가 4륜이거든 지금 옵션이 마음 먹으니까 사지게 되더라고 이게 이거 가격 이게 원래는 지금 살 때 5천만 원 정도 할걸? 새거가? 새거가? 나 안패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에디션 끝난 거 아니야? 이 에디션 끝났고 이 다음 에디션으로 그 가격을 내가 도저히 여기다 투자 못한다 우리는 무조건 중고다 중고로 3,700 나는 그 얘기 많이 했거든 이 돈 주고 왜 이걸 사 이래 나중에 3룸 살 거 2룸 될 거 생각하고 그냥 방 한 칸 냈다고 집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 방 한 칸 냈다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올려놔 캠프닉? 캠프닉처럼 이따 가려고 해 얘는 천장이 지금 낮잖아 나는 얘가 좋았던 게 우와 대박 이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니까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야 2m 20 정도 되거든? 그럼 지하주차장 들어갈 수 있고 근데 단점이 있어 뭔데? 아파트에서 안 받아줘 그래서 우리도 지금 못 하고 있고 그럼 어디 하나 이거를? 아시는 분 계집에 사유지에다가 되고 있어 아 진짜? 그래서 거기 항상 하면 거기 갔다 와 아 어 그러면 거의 들러서 나온 거야 지금? 어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번에 거기 찍고 여기 오고 하니까 한 2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 거야 근데 진짜 여전히 부지런하구나 고생하면 추억이 된다고 난 이렇게 힘 들면 재밌더라고 그럴 거 같아 이렇게 크게 할 줄은 몰랐지만 아 이게 빨간색이 엄청 예쁘더라고 이게 바닥에 붙어있는 매트는 아닌가 보네 그치? 어 그 뭐지? 카펫인데 좀 이상해 근데 이런 걸 어디서 알고 산 거야? 인터넷에 와이프가 검색했어 아 진짜? 카라반 얘기를 내가 자주 했더니 와이프가 자기도 관심 있는지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의정부에 이걸 파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남양주 쪽에 놀고 있었거든? 어 놀다가 와이프가 이렇게 하면서 어? 이거 올라왔는데 메모를 하면서 보여준 거야 근데 딱 우리가 갖고 싶었던 이 로커빌리 모델이었고 가격도 이게 처음에 4천에 올라가 있다가 내려온 거야 그때는 이제 코로나 끝나가가지고 가격도 내렸고 괜찮겠다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운전하면서 가다가 그럼 보로나 가자 연락이나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 바로 이렇게 가는 거야 어 처음에 그 아저씨가 이렇게 외부에 주차를 해놓으셨는데 너무 지저버렸어 그치 거미줄 쳐있고 오래 못 쓰신 거야 그분도 구석에 막 그늘진데 거기 이렇게 있었어 옆에도 다른 비슷한 카라만도 있었고 아 이거 되게 이게 헐었나 보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한 1시간 정도로 보여주셨거든 그렇게 보고서 돌아오는데 생각나더라고 아 그래도 칠레는 괜찮았나? 아 그래도 저거 뭐지? 내가 생각하던 거랑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 거 같은데 뭐 갖고 싶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 보고 났더니 어 갖고 싶더라고 그러면 이거는 차처럼 뭔가 이전을 하는 거야? 명의를? 명의도 이전하고 연초에 세금 내잖아 그것도 내고 뭐 몇 cc로 취하는 거야? cc는 없고 화물 같은 걸로 돼 있어 아 그래서 보험을 들 때도 내 차 보험에 이 견인 특약으로 들어가고 요새는 자차 보험이 따로 있더라고 자차도 따로 들어가 있어 다 여기 서랍 이렇게 있고 어 우리 쓰는 애들 어 다 그릇이랑 이런 애들 고마워 기회야 아냐 아냐 진짜 오랜만에 본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데 내가 컨텐츠 나와달라고 해서 컨텐츠도 컨텐츠인데 그냥 오랜만에 보는 것도 좋았고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카라반이나 캠핑카를 실패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게 사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아 이걸 사도 할 것들은 많아 캠핑은 고생하러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 어 캠핑은 어 캠핑은 원래 이렇게 번잡하려고 하는 거야 어 그게 다 재미인 거지 아 으 토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